소년풀바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100원 맞나요? 아이고 소년풀바님 1개 고맙습니다. 100원 맞나요? 1개에 몰래 100원이잖아요. 10개 천원이고 아프리카 기준으로 그래서 그 설정때문에 오버치 싫어졌어. 게임을 잘 만들었네. 야야야야 나 칸타트 가벙인가? 내 죽냐? 아이고 아포드라 이씨 모든이드라 진짜 아까는 더 물렸어. 저분 처치했습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헤헤헤헤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히어로 잘해요! 이 페일 하세요 잘해요 어... 눈이 좀 빠졌네 바텀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약간 더 간축 부어서 뒤에 올라가도 돼 같이 올라 한번 들어가 용을 먹고 싶은데 용을 못먹겠네 음... 따로따로 뺐나 와드축한 것 같아 멀취 아프구만 흠 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하랄이 저기 뭐지 상대가 나와가지고 저하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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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이들만 뭐 올라가지 이러면 되는데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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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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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바 하하하하 어딜 난리 아아 제 케인 저거 저거 저하랄이 저하랄이 망할팬이 저거 오오 저 딸팬데 아 궁있었던거 죽였었던데 제 아깝네 운이 좋은것 같나 이 정도는 먹겠습니다 아우 집에 딸팬을 뺄던데 이거 다 몰래 쳐먹은건데 아 브랜드야 와서 저거 줄래 터지면 터펴고 그렇지 런처 할줄 아는 친구는 런처 할줄 아는 친구야 런처 할줄 아는 친구야 런처 할줄 아는 친구야 제가 원래 약간 원래 라인으로 있을때 먹어야 되는데 아 약간 실수했대 근데 퍽 가야되겠는데 퍽 가야되겠는데 아 핫초 털리는데 핫초 털리는데 핫초 털리는데 어 나이스 퍽 가야되겠는데 나 집갓 따야되구 피오락 열 받았나보네 집갓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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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나는 세단다 나는 못방이 세단다 오 마이 갓 헤헤헤 나 아 나 미리 풀수가 없게 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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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봐라 제도 왔다 에이 야 죽여봐 쟤도 던진다 쟤도 던진다 에이 야 뭐하네 저거 에이 저거 죽었네 쟤도 던진다 갑니다 벌써 죽었네 전령을 먹어 이상한 타이밍에 전령무기 어이 전령무기 도와줄래 아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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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이 서로 같이 짜고 왔잖아 내가 내가 쫓아갔는데 뒤로 쫌 빼고 아이앗 전령했는데 전령을 바텀에 풀까 그냥 바텀에 풀어야 되겠는데 바텀에 풀고 바텀에 풀어야 되겠는데 바텀에 풀어야 되겠는데 전령 바텀에 풀고 아이앗 아이앗 야 브랜드 올라가라 이놈아 저는 뭐하는 놈이 시원 밀림플레들 시원 이놈아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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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디언이 왜 앉아 자 자살 꼴로 올 거겠네 집에 쪼까자 이제 아우 아우 사이드 밀어버려 피워라 사이드 밀어버려 용 보급 용 1분 53초 아우씨 왜이래 아잇 잘못 눌렀다 오오 나이스 나 안에 좀 펴가야돼 살려라 아 나 지금 얘 빼면 이거 갔는데 갈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아이템 잘 못간다 헤르베스만 그냥 침대 가면 올라와갔네 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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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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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간 다 돼가지고 가야될 것 같은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아 아 또 게임 포기했다. 그냥 게임 샘 났다. 시오라 오면 어떻게 말할겠니. 시오라 혼자 가지마라. 지금 힘들다. 욕먹으러 가야되다. 욕먹으러 가야되다. 욕먹으러 가야되다. 디어 디어 디어. 우리 욕먹으러 가야되다. 아 근데 안 할래. 쟤 뭐하여 진짜 저 게임 저거. 게임 코미디언인데 저거. 아우 나 존나 많네. 나 욕먹으러 가야되. 우리 욕먹으러 가야되. 따로와 따로와. 욕먹으러 가야되. 원딜이랑 나랑 욕먹으러 가야되. 욕먹고 칠까야되. 보여주신 것 같아. 뭐 하얗게. 백 charion 쟤 밥이 없네 쟤들 끝 밀어냐 얘들아 쟤들 뭐하냐 맥쳐 날뛰고 있습니다 흐흐흐흐 승리 아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